비움은 눈물이 되어 그대의 가슴을 적셔주길 아프지 않아요 이젠 네 곁을 떠나지 않으마 사랑이 원래 이렇게 아플까요 말줘요 눈물이라도 닿을까 봐서 혼자 제가 방해가 됐습니까? 아닙니다 행수님께서 여기까지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? 걱정이 되어 와봤는데 무사하신 걸 확인했으니 됐습니다 놀라게 해드려 송구합니다 예, 다시는 이리 놀라게 하지 마십시오 혹 두령님을 잃는가하여 최심당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만간 거상총회 때 뵙겠습니다 가나 네가 오해할까 봐 그러는 건데 행수님과 난 아무 사이도 아니다 진짜야 믿어다오 누가 뭐라 했습니까? 저 가은아 저 행수님하고 나 아니 우린 정말 우리? 전 한순간도 절 잊지 못하신 줄 알았습니다 잊지 못했다 정말이야 그럼 저분과는 무슨 사이십니까? 너와 이리 손잡고 있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사이다 근데 설마 질투 한 것이냐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